도하 엔지니어링 이는 지난 2022년 4월 11일 대비 약 50.9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5월 10일 11,6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7,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5월 10일 1,4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11일 7,865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5.3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6,700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47%에서 약 1.9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5월 11일 약 2.4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6일 약 1.7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773억원이며 2016년 3,247억 대비 약 77.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99억원으로 2016년 148억 대비 약 34.3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6%입니다. 순이익은 약 150억원으로 2016년 12억 대비 약 1,088.4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입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6.17배이며 지난 2016년 130.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9.9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7배이며 지난 2016년 0.73배에 비해 약 101.9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 ROE는 5.62%입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의 시가 총액은 3,928억 3,8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79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9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5,773억 9,26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87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99억 8,54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0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50억 1,29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8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6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6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3를ken을 하시며, 2부에서 전해집니다. 시계엘을 하시며, 중계 말이죠. 우주에서 전해집니다. 시계열 분석은 3를ken을 하시며, 상승률이 예측을 하시며, 6을 통해졌습니다. 우주에서 전해집니다. 과 실수에서 전해집니다. 에서도 전해집니다. 프렐에 사이집니다. 4회의 신과는 5회의에 반응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